뭐야 신사님 아니야 이거? 신사님이랑 한번 받아가볼까? 아니 묘지로 가면 안보일 것 같은데요 이 스킨? 아니 왜 묘지에요 선생님? 아니 묘지로 가면 안보일 것 같아요 스킨 그거 한번 해볼까 한번? 신사님이랑 일대로 한번 해볼게요 신사님을 제가 이겨보겠습니다 요런 느낌으로 뭐야 이거 채팅이 보여요 신사님 나 채팅 안 치셨으면 어디있는지 몰랐을 것 같긴 한데 뭐야 야 이거 개사기인데 이거? 잘 안보이는데 이거? 여기 있는거 어디야? 아니 야 이거 사기 스킨이다 얘들아 스킨이 안보인다 신사님 반칙 아니에요 이거? 어어어? 아니 안보이는데 저거? 눈이 이상한건가? 여기 있는거 아니야 이거? 뭐야 어디야? 예? 여기 있었다고? 아니 안보여요 신사님 아 이거 리볼보로 갈겨야겠네 이거 인구군으로 갈겨야지 보일 것 같은데 이거? 자 인구 가겠습니다 자 어디계시죠? 뭐야? 아 뭐야? 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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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와 진짜 안보여 야 이렇게 등기면 나도 오늘 검은 스킨 영상이나 찍을까? 나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야 여기 못 이기겠는데 겨우 검은 스킨 끼니까? 아예 안보여갖고 어딜 때려야 될지 모르겠어 안되겠다 저격 좀 들어보려 그냥 야야야 이거 덕거맨이니까 더 안보여는데 얘들아 이거 실화야? 야 이거 맵이 덕거맨갖고 안보여 이제 탁탁화면이라가지고 아니 이거 실화 어 여깄다 여깄다 와 여깄다 여깄다 와 싫어하다 이거? 아예 안보이는데? 와 와 잠깐만 나도 이거 바꿔야겠다 스킨 잠시만요 이거 바꿔야겠는데 이거 어어 여깄다 여깄다 소리로 들었을 때 여기였어 일단? 베비 아예 컴메 어?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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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긴 아예 안보인다 근데 이쪽 이쪽에는 아예 안보인다 어 아니 여긴 그냥 숨어있었네 와 개사기다 이거 스킨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오늘 영상 저도 이걸로 찍을게요 안되겠다 자 짜잔 여러분들 저도 검은색 스킨을 껴버렸구요 자 오늘은 이 검은색 스킨으로 한번 묘지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사기하죠 뭐 말이 안되 이 검은색 스킨으로 오늘 한번 라이벌 재밌게 즐겨볼게요 아 이핑구 들어와 이핑구 안되겠다 이핑구 교육 한번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핑구 교육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암살자 느낌으로다가 이거 한번 들어보죠 이핑구 한번 골려 먹어볼까? 여기서 어? 신사님한테 당했다고 이미? 어 뭐야 뭐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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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사님 얘 알고 있어요 이미 신사님 얘 알고 있는데요 아 아니 이미 알고 있는데 얘 이거 어둠의 다크다크 작전으로 갈게요 여러분들 여기 있으면 안보이거든요 여기 있어도? 어 아니 아니 이핑구 아니 얘 어떻게 알고 있어 이거 보이나 이게? 헤헤 안보이지롱 어어 헤헤 머리를 까버리거든 난 핑구야 형 지는건가요? 아니? 이겨 팡 팡 팡 팡 팡 팡 팡 그치 헤드샷 어어어 아니? 이겨 근데 검은색 스킨이 뭐가 있지? 이거랑 이거랑 단검? 아 단검 잠깐만 이거 안보인다 이러면 여기 있으면 못 보잖아 못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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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못 보네 이거 여기 있으면은 아 여기 있으면 못 보네 얘들아 아 그러네 알았어 알았어 어떻게 하는지 어어 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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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팡 다다다다다다다다 어어 잠깐만 어어 야 이제 검은색 맵이야? 나한테 맞는 맵이다 이제 이거 여기서 못 본다니까 그냥 혼자 도어즈 하시고 계시네요 뭔 도어즈에요 아니 어딨냐 이 핑구 일로와 이 핑구 숨바꼭질인가요? 아니요 아니요 여기 있어도 안보이겠는데 그냥 아 아니 이 핑구 아하하하 아니 보고 있었네 이거 너 방프렸지 이 핑구 아니 어떻게 알았어 이거 이 핑구씨 아니 이게 보인다고? 검은색 스킨 VS 검은색 스킨 한번 해볼까요? 신사님 저희 자 이제 진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깨달아 버렸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뭘 들어야지 되냐 바로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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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버려 여기 숨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거든 덤벼 오 깜짝이야 뭐야 와 온 줄 알았네 얘들아 방프른 하지 말자 너네들 해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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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들리는데 봐 이거 올라갈 수 있나 이렇게? 올라갈 수 있네? 뭐야 개색이네 이거 신사님 숨소리가 들려요 숨소리가 지금 신사님 숨소리가 들립니다 오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봐 아니네 신사님도 어딘가 숨어게 오 오 뭐야 오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저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? 어 신사님 거기 계시죠? 어 뭐야 여기 있었는데 봄요 나도 여기 숨어버려 헤헤 위장 완료 헬로 어 뭐야 여기 있었어 아니 뭐야 왜 여기 있어 어 신사님 어 오케이 아니 같은 곳에 숨어있었네 나 이리로 가버려 어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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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거기 있다 찾았다 찾았다 여기다 여기다 숨어 숨어 어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어 어 오케이 둘다 둘다 두 대 탕 탕 탕 탕 오케이 나이스 이길 것 같으면 허허허허해주세요 허허허허허 이제 이리로 오시겠죠? 이리로 올 때쯤 딱 가서 어 왜 안 나가죠 이거 여기서 딱 올라가버려요 올라가버려요 그치 그치 여기 있으면 아예 안보이지 않을까 근데 여기 그냥 개사기 전보 여기있죠 신사님 여깄다 잡아라 여깄다 아하하하하 여기 가만히 서있으면 안보이지 않을까 아아 아이 신사님 에이 아이 아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를 아 이거 어떻게 보여 이게 어어 아아 이 스킨으로 순박 확실하면 재밌을 듯 아 그럴까 이 스킨으로도 순박 확실하면 재밌겠다 여기 계시죠 신사님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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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람 여깄다 들어왔다 아아 뜨거 아 아 나는 아직까지 완성체가 아니네 아 여기 있어도 안보이다가 오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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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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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있다 내가 지러가는걸 봤단께 내가 지러가는걸 봤단께 어디야 어디야 아니 안보여요 여러분들 발소리는 들리는데 자동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여기냐 아 뭐야 진짜네 오케이 와 이거 어떻게 볼건데 이거 이거 아예 안보인다니까 이러면 움직이지만 않으면 돼 이러면 아예 안보입니다 여러분들 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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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방불 아니에요 아니 이거 어떻게 봤어요 이거를 아 아 정말 이거 어디계세요 저 신사님 보입니다 오 오케이 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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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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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해 아니 말이 안됩니다 이거는 아 잠깐만 시청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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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아 나 스킨 바꾸는거 까먹었다 나가도 돼요 이거 나갔다 들어와도 되나요 아 스킨 스킨 바꾸는거 까먹어버렸는데 괜찮아 예상대로 한번 해보죠 아 뭐야 뭐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에헤 샷건은 원거리에서 안아픕니다 선생님 활 들어 주셨네 오 오 활 깔끔한데 깔끔하신대요 하지만 컵 너 방풀안하고 있지 상대방아 방풀하면 안돼 여기 한번 있어볼까 여기 여기 있으면 진짜 안보이던데 오 쪼깃다 쪘깃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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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쪘깃 못보져 안 보이죠 어 뭐야 아니 활을 박아버린다고요 이렇게 이야 헤드를 박아버렸네 아이 뭐야 나 아이 화염병 아이 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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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봤어 아이 그걸 보면 어떡해 아이 그걸 보면 어떡해 아이 에헤이 니비 어떻게 올라갔어요 거기에 자 빨리빨리 끝내드릴게요 제가 어어 고통 안드리겠습니다 바로바로 보내드릴게요 형 지는거임 아니요 지지 않습니다 무비율 체제 올라가버려 나같은경우는 따다다다다다다 탕 그치 이거지 바로 에임 박수 이겁니다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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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어 딱딱 따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탕 탕 탕 탕 탕 어 뭐야 숨은거 맞네 아 너는 인마 보여 이 뭐 이 제가리가 하얀색이라 보인다고 너는 아 그걸 따라하려면 어떡해 아 이걸 따라하려 하네 자 이렇게 오늘 검은색 스킨 한 번 써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스킨 정말 사기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써보는 거 추천드리고요 PMI 그룹에서 판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 사보시는 거 어떨까요? 자 그러면 다음엔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끝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